1. 노화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자아가 아니라면, 모든 인간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곧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환자가 치료받고 치유될 때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저의 재정을 채워주시면서 그분들을 기도로 섬기게 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영적인 묶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통해 생기는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분노, 공황장애, 미움, 쓴뿌리, 상처, 용서무탐 등을 통해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또 안 좋을 수가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음이 기경되기 전에는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맑은 날은 좋은데 흐리고 비오는 날은 날씨의 무게만큼 제 마음도 어두워지고, 잡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 기억들 때문에 우울하고 눌리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자존감도 낮아서 쉽게 비교의식을 느끼고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회계를 시작하며, 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재 안에서 회계하니까 회계의 영의임에서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결박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감정선이 평안한 가운데 한결같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게 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 죄된 마음, 눌리는 마음, 괴로운 마음 등을 드리며 회계하니, 그 마음을 고쳐주시면서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부지런히 드리고, 양심에 찔리거나 거슬리는 것들은 행동으로 돌이키고, 바로 잡아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며,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스스로가 부지런을 내며,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노력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침묵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은 내가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자동적으로 친밀해지지는 않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을 방치하고, 헌금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헌금을 하셨으니까, 심은 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듯이, 너무 막혀있는 부분들을 뚫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하지만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왜 오랫동안 묵히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묵히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거나, 도움을 구했다면,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묵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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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되겠으니, 도움을 구하시잖아요? 그러니 기도 한두 번으로 그 마음이 해결될 리가 없지요. 이런 분들 기도하면, 진짜 드릴로 뚫어내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뚫어주시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상처받으면, 그 상처 묵상하지 말고, 그때그때 토설하며 기도하시길 수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되면, 도움을 구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기력, 우울증, 영적 침체 등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길 수원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면, 마음 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악한 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방치한 세월만큼, 회개도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서, 이 마음 해결하면 또 저 마음이 걸리고, 저 마음 해결하면 또 다른 마음이 걸리고, 그러니까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죠. 성화는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그 템새로 얼마나 들락거리며, 집을 짓고, 마음을 공격하니까 눌림받게 되겠죠. 그러니 오래 묵힐수록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오랫동안 묵힌 분들은, 악한 영이 엄청 많아서 축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 강야에서 내적 치유할 때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여러 달 걸렸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단번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다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게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행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뉘우치기도 하시며, 참회하게 하시면서 회개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게 그분의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물 헬라 22장 26절로 2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 배워서 각인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핏값 주고 산 자녀라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르게 설 때, 바른 신원관을 가지며, 그분 뜻에 맞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는 것,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 자세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잘 지켜갈 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평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집회에 한 번 참석해서, 갑자기 은혜 받아 변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소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았을 때, 헛되이 받지 않게 되고,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하여, 이윤을 남기는, 신실한 청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침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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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